지금까지 우리가 윤 대통령이 쭉 해온 1년 반의 일을 보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예컨대 저 같으면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도어 스태핑 같은 건 계속했을 겁니다. 왜 그러지 않습니까?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옮겨간 목적이 뭐였습니까? 소통이잖아요.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. 그런데 소통을 하는 창구가 도어 스태핑이었는데 지금 기자회견도 하지 않거든요. 아마 문 대통령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도 그냥 1년에 한 번 꼴이에요.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데 이 도어 스태핑마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용산으로 왜 옮겼느냐 하는 말이 당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나중에 후대 역사가 될 평가를 할 때 이분은 용산으로 왜 옮겼을까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.